멸장 움직여지고 어! 내꺼 풀테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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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터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불빛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멸월당님, 얼른 오세요 오늘의 불찌개 담당은 역시 오늘도 멸월당님이십니다 아이고 아버지 으! 미끄러 어 엉 아 아 헬 멸월당님이 물을 들고 가는 데 멸월 하 하 아 어르신 조심하세요 오 으쨔 여기 매울떡님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이게 평상시 가는 거랑 완전 180도 틀려요 한 발자국 오르면 3분의 1 발자국 미끄러져요 매울떡님 조심하시고요 천천히 올라오세요 오늘은 미끄러워서 큰 물통 하나가 물대여서통처럼 힘이 듭니다 여러 통 든 거보다 더 힘들죠 앞에 차가 멈췄네요 대나무순이 계속 나오네요 이게 죽여야되는데 이게 죽여야되는데 아니 용량을 딱 끓여갖고 왔어 나중에 왔어요 아까 배터리가 30% 올라갔던데 20%까지 올라가고 몇돈으로 또 칼을 떼었던데 들어가는ut 어이구어구的話 help siffed 살 수가 있어요 확인 내부 сч 이러고 해볻게 해볻게 비옷을 입혀 드릴까? 내 비옷 내 옷을 입혀 드릴걸 나의 옷을 입혀 드릴걸 관리 고기 땅은 안전히 땅은 안전히 고추장군 어르신 별명이 고추장군입니다 빗맞은 꽃들, 씨앗들이 너무 예뻐요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오늘에서는 뭔 비피가 많이 내리는지 그래도 나무를 해서 마음은 편합니다 고추장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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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미끄러 넘어질 뻔했네 완전 짜아 미끄러지네 이제 올라가는 건 하산길이 더 문제네 와아 아이고야 장난이 아니네 시간이 없네 정리해야 되겠다 날이 그때 부인다 전해 갔는데